좀 도와드릴까요? 감사합니다 저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놀러 오세요 아 네 가는 길에 맥주가서 아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여기 우리 집 쪽인데 정말요? 절로 가서 바로 돌면은 나오거든요 감사해요 바로 앞에 두고 헤매고 있었네요 되게 예쁘네 어? 아 아까 들어오셔서 차라도 드실래요? 그래도 될까요? 저랑 언니랑 같이 살아요 아 언니 안녕 오빠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? 집 가야지 엄마 해장은 했어요? 아니 아직 그럼 제가 좀 해줄까요? 너 좋아해 그럼 같이 쉴 셀까요? 진짜 형 정신 좀 차렸어? 야 나리누나? 재현이? 뭐야? 둘이 안 의사야? 나리누나 아세요? 근데 넌 누군데? 와 설마 민석이 형이랑 그럴 줄이야 민석이? 누나도 술 마셔야겠네 자 마음에 든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너는 나리 언제부터 말았어? 나리 누나 너무 좋아하지마 왜? 섹세 파트너였어 섹세 파트너였어 하아 뭐지? 내 아이스크림 이제 오늘의 해수가 잔인 날씨가 ербż